자 자본하는 개수 넘어가보죠. 자본하는 개수. 화폐의 시한가치를 계산하는 개수예요. 곱해서 우리가 간단히 화폐의 시한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개수가 6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정확히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암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조건 암기로도 안 돼요.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자 자본하는 개수는 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뭐해지는 거. 별표 쳐놔야 돼요. 곱해지는 개수예요. 여기 6개는 뭔가를 구하려고 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하는 거. 곱해지는 개수를 얘기한다. 다 곱해지는 개수예요. 곱해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해석하지 못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뭔가에다가 뭔가 개수를 곱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곱하기로 표현된 예를 자본하는 개수. 화폐의 시한가치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곱해서 구하는 거다. 6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죠. 자 내가 개수는 미래가치. 앞으로 이제 미래가치를 내가라고 할 거예요. 내가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내가라고 하고 현재가치를 줄여서 우리가 현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현가. 그래서 미래가치 개수는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개수고 현가 개수는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개수를 얘기해요. 자 친절하게 다 뜻이 들어가 있어요. 단어에.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일시불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시불 내가를 바꾸는 거죠. 일시불을 일시불의 내가. 일시불을 내가. 미래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뭐하는 거. 곱해지는 개수를 일시불의 내가 개수라고 얘기해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일시불을 뭘로 바꾸는 거. 현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지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돈이 한번 있대요. 100원이 있대. 100원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얘가 미래시점이에요. 미래시점에 얼마가 될까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되겠네. 돈이 한번 있고 이렇게 갈 때 뭘 곱해줬다.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줬죠. 그럼 얘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돈이 한번 있을 때 일시불이라고 하는데 일시불을 미래로 바꾼 거죠. 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내가예요. 일시불을 내가로 미래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진 게 뭐였어요. 1 플러스 R의 N승이었죠. 얘의 정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할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현재 시점으로 보죠. 여기를 현재 시점이라고 봤을 때 이 돈을 이렇게 땡겨올 수 있을 거예요. 땡겨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인하는 거죠. 할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을 하면 여기에 얼마 될 거다라는 것을 이걸 일시불의 현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일시불을 일시불의 현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주는 거가 일시불의 현가계수인데 할인할 때는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걸 곱하기로 바꿨어야 돼요. 곱하기로 바꿨어야 된다. 그러면 10 나누기 2는 10 곱하기 2분의 1을 할 수 있어요. 얘 얼마? 5. 얘 얼마? 5. 우리가 등호를 써서 다 똑같이 5의 값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어질 때 2가 2분의 1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려면 얘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2와 2분의 1은 무슨 관계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관계? 역수관계라 그래요. 얘는 1분의 1을 얘기하죠. 분모 분자를 뒤집는 걸 역수관계라 그래요. 역수는 A분의 B의 역수는 뭐다? B분의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수관계고 역수는 곱하면 얼마 될까요? 곱하면 당연히 1이 되는 관계를 역수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0의 역수는 얼마? 얘는 1분의 10이니까 10분의 1이죠. 0.1의 역수는 얼마? 0.1분의 1이에요. 얘는 1분의 0.1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10 이렇게 나오겠죠. 어찌 되거나 분모 분자를 뒤집는 걸 역수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얘를 곱하기로 바꿔야 우리가 자분하는 개수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곱하기로 바꾸면 얘가 1분의 1 플러스 R의 N승이잖아요. 뒤집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쓰는 얘의 정체를 뭐라고 한다? 얘를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바꿀 때 지수가 들어갈 때 분모에 있는 지수를 얘를 올려서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해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도 표현해요.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놔야 돼요. 마이너스 N승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R, R, 이자율이 커질 때 이 R이 커지면 이 전체값 커져요? 작아져요? R이 커졌대. 커지겠지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 분모의 R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R이 커지면 이 전체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좀 기억해낼 것이 R이 커질 때 일시불의 넷가계수는 뭐하고? 커지고 R이 커질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작아진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기억해놔야 되고 자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죠. 그러면 일시불의 넷가와 일시불의 현가의 곱은 얼마다? 1. 얘는 어떻게 쓴다? 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넷가계수는 얘는 1 플러스 R의 N승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쓰는 거예요. 얘를 쓴다라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다. 자 연금의 넷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 한번 보죠. 얘는 연금을 넷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뭐하는 거? 곱해지는 계수예요. 연금을 미래로 바꿔주는 거고 얘는 연금을 현재의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지는 계수를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한대요. 연금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연금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금액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여러 번이란 건 몇 번 이상이야? 두 번 이상이에요. 한 번은 일시불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 이상 여러 번 똑같은 금액이에요. 똑같은 금액. 금액이 달라지면 안 돼요. 금액이 똑같을 때 이걸 연금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봤을 때 한 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100원, 100원, 100원 이렇게 세 번 있대요. 연금 방식 맞아요? 연금 방식이죠. 자 이럴 때 연금 방식인데 연금 방식에서 연금이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연금은 반복되는 금액의 하나를 연금이라고 해요. 하나를 연금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제 연금, 100원이 세 번 반복된 거죠. 이걸 모두 합해서 모두 합해서 미래 시점을 여기로 잡았을 때 이걸 미래로 잡았을 때 이 시점에서 총합이 얼마냐? 라고 얘기할 때 자 연금의, 원금의 총합은 얼마예요? 300원이죠. 근데 미래로 보내면 뭐가 붙어야 돼?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300원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각각의 이자를 다 계산해가지고 총 더하면 얘가 만약에 360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원금은 얼마? 300원이고 여기에다가 이자는 얼마 총? 다 각각 계산해 보니까 60원이 나온 거죠. 얘 원금과 이자의 총합을 뭐라고 한다? 연금의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연금의 내가 자 그럴 때 여기에 뭔가를 곱해주면 된대요. 곱해줄 때 그러면 연금 방식의 연금을 연금의 내가로 바꿔줬잖아요. 이때 곱해줘야 되는 건 뭐다? 연금의 내가 계수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연금의 내가 계수를 얘기한다. 이제 외워놔야 돼. 지금 시점에서는 외워야 돼요. 연금의 내가 계수의 정체는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등비수열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죠? 아 그래? 우리는 알 필요 없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계산을 하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연금의 내가 계수는 우리가 일시분의 내가 계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시분의 내가 계수 얼마? 1 플러스 R에 N승이죠. 개와 비슷해. 개와 비슷한데 분모에다가 R을 써주고 여기에 1 플러스 R에 N승을 쓰고 내가 계수니까 1 플러스 R에 N승을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걸 이걸 연금의 내가 계수라 그래요. R분의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외워놔야 돼요. 이거 외우는 게 한 문제의 답일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거 다 공부해놨다가 출제자가 이거 하나 낼 수 있잖아요. 외워놔야 돼요.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실제로. R분의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식을 어떻게 쓰느냐를 얘기할 때 보죠. 식은 이 300원에다가 얘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300원에다가 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연금에다가 연금에 내가 계수를 곱하면 연금에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식은 얘를 얘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지는 계수가 연금의 내가 계수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연금의 총합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연금 하나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써야 되는 건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연금의 내가가 360원이죠. 그럼 값으로 따지면 얘는 얼마겠어? 100원이 360원이 됐대. 얼마겠어요? 3.6이겠지. 맞아요. 이 3.6의 정체는 이 R값과 N값을 다 조합해가지고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3.6이 나왔다는 거예요. 3.6이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는 2보다 클까? 작을까? 그래요?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네. 알겠어. 3개가 있어. 다 합해야 돼. 합해야죠. 합한 거 2자까지 더해준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계산할 때 하나를 쓴단 말이야. 이거를 3개짜리 합으로 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연금은 2개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당연히 이 값은 연금의 내가계수는 2보다 당연히 무조건 큰 값이어야 돼. 맞아요? 2개 이상이니까 이자도 붙어야 되니까 2.1이 될든 가장 작은 값이 2.1이든 10이 됐든 무조건 2보다 큰 값을 나타낼 거예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한번 잠깐 봐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 중에 누가 클까? 당연히 연금이 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시불은 이자만 붙어가지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라면 R이 0.1이니까 1플러스 R이면 1.1이잖아. 1년 뒤로 보낸다면 1점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 일시불의 내가예요. 내가계수인데 연금은 무조건 2개 이상이잖아. 3개가 있을 때 이걸 1년 뒤로 보내면 3개의 합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3보다 큰 값을 곱해줘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연금 개수가 무조건 큰 거예요. 연금 개수가 무조건 크다라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야 돼.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당연히 연금은 두 개 이상인데 하나에다가 여러 개를 합한 금액을 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큰 값을 곱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얘를 그러면 이제 땡겨워보죠. 땡겨왔어. 여기를 현재 시점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에 총합이 있을 때 땡겨오면 이자가 다 빠지겠죠? 이 시간 차이만큼 이자가 다 빠질 거예요. 그럼 300원보다 클까? 작을까? 작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현가라고 해요. 얘가 만약에 240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곱해지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할 건데 식을 한번 써보죠. 연금의 현가 개수. 마찬가지로 연금을 연금의 현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지는 개수예요. 그러면 연금 곱하기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연금의 현가 개수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연금의 현가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연금 하나를 썼단 말이에요. 얼마? 100원. 연금의 현가가 얼마? 240원. 그럼 여기에 곱해줄 건 얼마? 2.4. 뭔가를 계산해서 보니까 2.4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이런 게 나왔으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해야 돼. 연금이 뭔지. 연금의 내과가 뭔지. 연금의 현가가 뭔지. 얘도 이제 외워놔야 돼요. 일시불에 아까 현가가 뭐였어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엔승이었죠. 이게 분부에 있는 거 올릴 때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엔승이 쓰여져요. 현가니까. 그런데 얘와 비슷하긴 한데 좌우로 뒤집어서 쓰는 거예요. 좌우로 뒤집어서. 좌우로 뒤집으면 얘의 정체는 이제 외워놔야 돼요. R분에 좌우 뒤집으면 어떻게?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엔승을 쓰는 거예요. 일시불의 현가가가 마이너스 엔승이니까. 이 하나를 기억해놓고 이제 여기에 쓰일 때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1 플러스 R에 엔승이라는 일시불의 내과계수.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엔승이라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들어가는데 R분에 예 쓰고 마이너스 1을 반대로 뒤집어고 쓰는 거예요. 외워놔야 돼요. 외우고 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비수회를 또 공부해가지고 그런 건 할 필요 없고 그냥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편해요. 이 상황에서는. 난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합격한 다음에 수학 공부하면서 하세요. 연금의 내과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이제 다시 한 번 보죠. 연금의 내과계수 외워야 돼요. 어떻게 쓴다? R분에 얘 내려와서 1 플러스 R에 엔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얘를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좌우로 뒤집은 다음에 써. 뒤집은 다음에 R분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엔승 이렇게 쓴다. 외워놔야 돼요. 그런데 얘하고 얘가 역수고 얘하고 얘가 역수예요. 좌우로 일시불은 역수였지만 이제 연금의 내과와 감체가 역수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의 역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로 현저한 역수라고 외웠어요. 현저한 역수 관계 그래서 현저한 역수 이렇게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의 역수다. 일시불은 내과연가가 역수 관계니까 연금에서 현저한 역수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뭘까? 식이 얘를 뒤집는 거잖아요. 역수 관계니까 A분의 B의 역수는 B분의 A니까 그러면 저당상수의 식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엔승 분의 R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얘는 얘의 역수니까 1 플러스 R에 엔승 마이너스 1분의 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6개의 자분하는 개수를 외워놔야 돼요. 물론 얘는 역수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시불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이제 연금의 내과와 현가를 외워놔야 된다. 가끔 심심할 때마다 써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감체의 정체와 저당상수의 정체가 뭐냐 저당상수는 마지막 단원까지 따라왔어요. 감정평가까지 따라왔던 거였어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부채감당법에서 부채감당법 뭘 구하는 걸까요? 죄송해요. 걔 난 걸 물어봤어. 환원율을 구하는 거였어. 환원율 환원율을 구하는 것이 시조 투엘부 이렇게 있었어요. 맞아요. 부채감당법 나오면 저부대 이렇게 나와야 돼. 저부대 저당상수 부가 뭐야? 부채 비율이 아니라 부채감당률이에요. 부채감당법이니까 부채감당률 대 대부비율이죠. 저부대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이때 나왔던 저당상수 계속 나와요. 금융론에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감체와 저당상수의 특징이 뭔지 보죠. 이 감체는 우리 적금 들 때 적금 들 때 얘기고 저당상수는 대출을 받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적금 들 때 대출을 받을 때 감체 한번 보죠. 뭐로부터 뭘 구하는지를 찾아야 돼. 내가 말을 할 때 초점은 뭐로부터 뭘 구할 거냐 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로부터 뭘 구한대 얘로부터 얘를 구하려면 뭔가를 곱해줘야 된대요. 자본하는 개수를 감체로 곱해주겠지. 우리가 적금 들 때 적금 들 때 미래 목표액을 정해놨어요. 내가 3년 뒤에 1억을 모으려 그래. 목표액이 1억이에요. 3년 뒤에 1억을 모으려면 이자율이나 3년 정해놨을 때 이자율 10%를 쓰고 3년 정해놨을 때 얼마씩 매년 돈을 넣어야 되느냐를 계산할 때 매 기에 나비백을 계산하려고 할 때 감체가 사용돼요. 그럼 뭐로부터 뭘 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1억을 모으려고 1억을 미래 1억을 모으려고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느냐 나비백을 계산하려고 할 때 뭐가 사용된다? 감체. 그럼 식이 나와야 되죠. 뭐 곱하기 뭐는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미래 목표액 곱하기 감체는 나비백 또는 나비백을 부리백 적금액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목표액을 정해놨어. 내가 10년 뒤에 5억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10년 뒤에 5억을 모으려면 이자율 R을 적용하고 10년 기간이 나왔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느냐 말이 없으면 우리 학교로서는 다 연단위예요. 매년 얼마씩 매달 얼마냐 그러면 연걸 10위로 나누면 매달 될 거니까 말이 없으면 연단위인 거예요. 매년 매기에 돈을 얼마씩 내야 되느냐를 적금액을 얼마씩 내야 될까를 계산하려고 할 때 감체가 사용된다. 식은 미래 목표액 곱하기 감체는 나비백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리백 나비백 적금액